안녕하세요 글자를 화면에서처럼 이런 평범한 글자를 오른쪽에 있는 글자처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글자를 굵게 하고 점점 더 이렇게 퍼지게 삼각형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키네마스트에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자뿐만 아니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그림을 현재 여기처럼 이렇게 사다리꼴로 만들었죠. 사다리꼴이라던가 자기가 원하는 여러가지 형태로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최근에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트 앱에서 코너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트 앱을 터치합니다. 키네마스트 앱을 터치하면 이와 같이 하단에 만들기가 선택되어 있으면 위에 이와 같이 새로 만들기가 뜹니다. 이 새로 만들기를 터치랍니다. 터치를 해서 여기에 제목을 입력하고 화면 비율은 16대구랍니다. 고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처럼 미디어 브라우저가 뜹니다.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아까 그릇한 글자 그리고 사진이라던가 스티커 이런거 무시든지 다 가능한데 바탕에 넣을 사진을 먼저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지 에셋을 저는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여기서 이런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면 됩니다. 저는 여기 이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다운받으면 돼요. 없는 분은 SS도에 가서 다운받으세요. 이것을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상단에 엑셀을 눌러서 닫습니다. 미디어 이미지 에셋을 닫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여기 뒤로 가기를 선택하여 터치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타임라인의 맨 앞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먼저 글자를 넣어서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코너핀 메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글자를 넣기 위해서 먼저 여기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의 T자를 터치해야 됩니다. 텍스트는 글자가 아니고 T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글자를 저는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커피 한 잔에 따뜻한 마음이 포근한 행복이다. 이런 글자를 제가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하면 여기에 지금 화면을 보세요. 화면의 조절점으로 이렇게 글자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오른쪽에서 색상이 있죠. 색상을 터치하겠습니다. 색상을 터치해서 저는 블루 색깔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화면을 읽으니까 이러한 색깔의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글자를 좀 굵게 하겠습니다. 폰트 AA를 터치합니다. AA를 터치해서 여기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있는 잔란이란 서체를 선택하겠습니다. 터치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선택을 터치합니다. V자는 항상 선택이죠. 그러니까 글자가 이와 같이 크기가 똑같은 글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글자를 가져왔습니다. 글자의 서체를 이렇게 변경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내려가면 코너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뉴가. 코너핀은 최근에 키네마스터 앱에서 새로 생긴 메뉴입니다. 이 코너핀은 코너핀의 철자는 C-O-R-N-E-R. 코너는 구석이죠. 이 구석에 보면 이 코너가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이것이 코너입니다. 핀을 꼽는다는 그 핀이죠. 그리고 코너핀입니다. 이게 코너핀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코너핀 오른쪽에 보시면 코너핀이 있고 여기 4개가 있는데 기준을 이것은 상단 왼쪽을 기준이고 이 기준 잡는 게 다 달라요. 상단 왼쪽이 기준입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게 선택됐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색깔이 뜹니다. 그 다음에 코너핀을 제가 이걸 선택해 보세요. 두 번째 걸 두 번째 걸 선택하면 코너핀이 화면에서 이렇게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선택해 보겠어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선택하면 하단 오른쪽이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거 선택해 보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걸 선택하면 하단 왼쪽이 기준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앞에 있는 상단 왼쪽을 기준으로 잡아가서 작업을 해 보겠어요. 터치했습니다. 이걸 터치했어요. 터치하고 여기에 기준이 좀 설정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조절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조절점을 움직입니다. 움직여 볼게요. 왼쪽부터 먼저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걸 눌러서 쭉 이렇게 당깁니다. 아래쪽으로 당겨요. 그럼 글씨가 저기에 있는 추운 겨울 글자하고 포근한 글자는 완전히 크기가 달라졌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것도 조절점을 선택해서 아래로 쭉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에는 글씨가 작죠. 글씨가 짠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큰 글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변형시키는 것이 코너핀입니다. 여기서 화면에서 물론 이런 조절점으로 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보면 X위치, Y위치가 있어요. 이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X위치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크기가 바뀝니다. 움직이죠. X위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Y위치에서 와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밀면 점점 커지죠.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왼쪽 아래 것을 선택해 가지고 왼쪽 아래 것을 선택해 가지고 Y위치도 이렇게 내리면 왼쪽으로 밀면 좌우가 이렇게 동일하게 크기가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코너핀에서 X위치, Y위치 Y위치, X위치라고 있죠. 이것을 각각 조절해도 되고 화면에서 이런 조절점으로 조절해도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글자가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를 코너핀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제는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너핀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가져와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글자를 길이는 조금 줄여버리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진을 가져와서 코너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코너핀은 타임라인의 첫째 줄에는 코너핀의 메뉴가 없어요. 첫째 줄에 타임라인의 메인 레이어 첫째 줄에 터치해서 이렇게 보면 위로 올라가서 보면 코너핀이란 메뉴가 없어요. 첫째 줄에는 코너핀이 생성이 안됩니다. 메뉴가 없어요. 반드시 레이어에 가서 선택해야만 코너핀이 생깁니다. 자,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에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아이콘을 터치해서 여기서 저는 이 폴드를 선택해서 아까 처음에 예시한 그 영상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그 영상은 이 사진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X 터치해서 화면에서 이와 같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코너핀이로 PIP로 재미있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택된 상태죠. 지금 이제 여기 타임라인의 타임라인에서 이 사진이 영상이 선택되어 있죠. 선택되면 여기 여러가지 메뉴가 뜨잖아요. 메뉴에서 코너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코너핀이란 메뉴가 여기 떠있네요. 자, 코너핀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아까의 코너핀 오른쪽에 보세요. 코너핀으로 이게 나와있죠. 포인핀 나와있고 그 밑에 기준을 네가지로 아까 잡는다고 했죠. 그리고 X 위치 Y 위치를 설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마찬가지로 왼쪽 상단 이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있어요. 하고서 그 다음에는 여기 왼쪽 하단 왼쪽에 있는 조절점을 터치해서 이렇게 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상단의 우측에 있는 조절점을 선택을 해서 눌러서 이렇게 줄이겠어요. 이렇게 줄이세요. 길이를 줄이세요. 줄이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조절점을 또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절해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일단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저장을 하고 다시 이것을 가운데 가져와서 다시 또 정리를 해 보겠어요. 가운데 가져와서 다시 코너핀을 적용시켜 보겠어요. 지금처럼 그대로 해도 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코너핀을 적용해 보겠어요. 이 사진이 선택된 상태에서 코너핀을 다시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상단 좌측이 코너핀의 기준점이 선택되어 있죠.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을 이렇게 줄이고 보겠습니다. 줄이면 실제 사진이 잘려지는 것이 아니고 화면이 축소되는 거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단 왼쪽에 있는 조절점을 눌러서 이렇게 길게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그 다음에 하단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을 눌러서 이렇게 조절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가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을 때 손을 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뒤로 가기를 두 번 터치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사진이 여러분들이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이 사다리 꼴로 변경이 되었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코너핀으로 아주 재미있는 메뉴입니다. 과거에 이게 어도비 프리미어라던가 그런 컴퓨터의 프로그램에서는 이 코너핀이라는 메뉴가 과거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에서 코너핀이라는 코너핀이 메뉴가 도입됐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여러가지 재미있는 것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코너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